안녕하세요 청소년보 신호식 14입니다. 1분 아침 묵상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면 삽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떼위에 매달아라. 물린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떼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자가 노뱀을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민숙이 2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린 입으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노뱀을 세우라 하셨고 그것을 본자마다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로만 믿을 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로를 잘 믿고 그로 인해서 감사한 온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한 하루 되시길 기도하며 1분 아침 묵상 100번째를 맞아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